안녕하세요 빨간척크입니다 5월 11일 12일 NH 삼성 스펙 2건 있죠 공모주 청약이구요 원래는 진시스템 끝에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세하게도 아니죠 스펙은 자세하게 살펴볼 자체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스펙이 뭔지랑 간략하게만 3분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격은 다 스펙은 2000원이구요 증거금은 100% 환불일은 5월 14일 참고로 NH 는 스펙 중에서 이번에 유가증권에 올라가는 스펙인데 유가증권의 스펙이 인수합병돼서 다시 합병돼서 상장된 적은 없구요 금요가 좀 크죠 크고 보통 한 100억 대 4회인데 NH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되죠 근데 그 일정이 다른 거랑 좀 겹쳐가지고 스펙은 안 하신 분은 안하시는데 하는 분들은 또 하죠 저같은 경우는 하고 일부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하고요 스펙은 상장날 주가가 날아가진 않아요 날아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흔하지 않게 있지만 합병 이슈가 터졌을때나 그런데나 날아가지 처음 상장날 2통 30원 2020원 내외죠 2000원에 받았으니까 2030원이면 한 1% 정도 수익인데 최근에 경쟁률을 보면은 제가 많이 가는 사이트죠 쿠콘 때 그때 했을 때 이때 그 이후에 가지고 하이제이우크 스펙이 있었는데 SKI 공모주 체격이랑 겹쳤죠 겹쳐가지고 실 때 경쟁력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 이때 균등만 해도 한 700주 200주 이상 받았구요 저는 못했어요 하이투자 증권이 없어가지고 3월 달 때 이완타 제2 8호랑 유진 6호가 있었는데 네 85대 1 236대 1 정도 나오죠 그 증권사를 자세히 보면은 주요한 증권사가 아니라 조금 약간 중소형 구묘의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공모주는 네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 네 이런 중소형 구묘의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하나금융 17호 168대 1이 있고 2월 달에 네 하나모스트 237대 1 보통 예전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공모주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경쟁률이 좀 올라갔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삼성 스펙이랑 NH 스펙이죠 네 이게 두 개를 보면은 일정이 삼양 SNC랑 지금 많이 겹쳐요 SMCNS 있고 앞뒤로 뒤로 뭐 NH 스펙 제주백주 진세스템 이런 게 있죠 제주백주나 진세스템 풋백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 리스크 있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는 뭐 10%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함불일이랑 이런 게 14일이고 청약일이 12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함불일이 다 13, 14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어 요거는 사실 상장일날 받아도 됩니다 네 상장일날 받아도 되는데 주당 한 30원에서 40원 정도 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아래는 스펙 4호 예 삼성 스펙 4호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펙은 다 비슷해요 네 3년 동안 상장을 못하면은 네 합병을 못하면은 상당히 합병을 못하면은 폐지가 되죠 상장 폐지가 되죠 어 미국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테슬라라든지 뭐 니콜라 이런 업체들 다 어 스펙으로 우회 상장한 경우에요 스펙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는 네 스페셜 뭐 포포즈 어케지션 컴퍼니죠 네 그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3년 내에 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되는데 보통 2년 6개월 안에 해야 되죠 6개월 정도 추가로 에비 심사하고 어 2년 6개월 안에 못하면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보통 그 예치를 자금을 예치를 하는데 예치를 은행이나 지정된 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36개월 해가지고 이자를 어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 0.82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뭐 기본적인 이자를 어느정도 은행이자보다 조금 낮겠지만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뭐 그게 어 투자 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거는 뭐 공시자료에 찾아오시면 다 있는데 그 이자율은 조금씩 틀리고 보통은 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인수 다른 업체랑 기업체랑 이렇게 스펙이 있으면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해가지고 이슈가 터지는 경우에 뭐 3,000원을 가고 4,000원을 가고 막 이러죠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을 가는데 문제는 그 이 금액을 보증해 보증 보장해 준다는 거는 어 합병을 안 하고 상당 폐지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합병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이 주가에 따라가는 거죠 이 기계는 안 따라가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예치자금을 반환할 수가 없죠 돈을 합병하는 데 다 썼기 때문에 고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요 자 이건 네이버 주식이죠 네이버 주식에 상장된 스펙들이에요 네 보면은 다 2,000원 넘죠 다 2,000원에 상장된 업체들이고요 2,000원 이하는 없어요 네 2,000원에 2,000원에 약간의 이자에 보장을 해 주니까 가격을 지지를 잘하죠 근데 대신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담으면 좀 그래요 많은 금액이라는 거는 뭐 1억 2억 이 정도죠 그거 팔려면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은 뭐 금방 팔 수 있어요 사실이요 네 일반 주식처럼 자 보면은 2,000원 이하가 없어요 네 2,000원 이하가 없죠 지금 3페이지 봤는데 뭐 3페이지 주식수가 한 100여개 가까이 되죠 100여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거래대금이 1억 8,100만원, 3,100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거래가 좀 안 되는 것들 300만원, 500만원 하루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보통 요즘 올라오는 스펙들은 거래가 잘 되죠 유진 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샀던 건데 받았던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900원까지 날랐다가 떨어졌는데 한 제가 절반 정도는 팔았고요 네 시간을 3불에서 해 놓고 하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지금 3도 지났는데 네 하여튼 일단 스펙은 어느 정도 장기 한 최대한 2년에서 3년 정도 봐야 되고요 뭐 그 전에 합병 이슈가 터져가지고 잘 되면은 뭐 많은 가격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뭐 극히 일부고 보통은 한 60% 정도는 스펙에 합병이 성공해가지고 가격이 좀 날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 정도는 일단 스펙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운영진이 이사진이 네 이사진이라고 그러죠 운영진이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네 이사진이 네 이사진이 네 어떤 사람이냐 보통은 NAC증권이면은 NH투자증권 관계 분들이 이사를 거의 웬만하면 들어오고요 삼성이라 그러면 삼성 관련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 인맥이라든지 이전에 뭘 했는지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 스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스펙 관련해 가지고 공모자 하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경쟁률도 늘었고 그리고 금액도 2000원 언더에서 가는 경우가 거의 2000원 언더에서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네 일단은 뭐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전 영상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꼼꼼히 시간 많을 때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 별내용 없구나 괜히 읽어봤구나 이러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꾸우 누르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스펙 일정이 이러니까 참고로 금액이 다른데 비례 청약하는 바람에 금액이 없는 분들은 이때 청약을 해서 안 받아도 되고요 상장일 날 상장일 아침에 시장에서 한 100만원 기준으로 매출을 한다고 하면 한 만원 정도 2020원 2030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준다는 느낌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중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갈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알바퀴 하는 느낌으로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알려야만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저 너무 믿고 하시면 안 돼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